처음으로 신경영 중요한 건요. 스케줄 있을 때 생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참.. 이 노래를 좋아해. 나 이 노래 좋아해. 야, 우리 내가 쓴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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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저녁에 붙어 이게 마지막에 나와 겨울아이 아침에 하지 않나? 해피보랫데 뒤에 나와 해피보랫데 뒤에 나와 해피보랫데 생일축 해피보랫데 아니에요 해피보랫데 아니에요 처음에 생일축합니다 그 다음에 야, 드라마 좀 보라고 여기 왜 꼼짝 여기에서 부터일까? 너나 dato 네 생일축و 생일축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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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, 기대해 비트 Vine desires 와, 비트 своим 이 경화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했어? 누가 했어? 구형! 하필 주셨어 진짜 찍지마 내 생이 부정타기 정말 어떡해! 어떡해! 내 생이 부정타기 정말 이게 뭐야 이게 나 먹어야지 그러면 촬영은 다음주 갈게요 다음주 지금 촬영은 다음주 갈게요 다 안되봐 다 안되봐 다 안되봐 다 안되봐 다 안되봐 생일 축하해 축복받은 생일이었습니다 축복한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생일은 스케줄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맞아 스케줄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그래 형만 자 여러분 생일 축하하고요 치우세요 빨리 이제 치우고 다시 뽑고 갑니다 자 축하해 계속 고맙습니다 사랑해야지 어떻게 찍어줘 이거 찌구 잘 찍어줘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행복하네요 아이 너무 멈춰있어 응 그러니까 Ty K를 떨어지게 부러워요 진짜 고맙다 아 아름다운 겨울아이였어요 수지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겨울아이였어요 수지가 고맙네 수지가 그거 저한테 불러준 노래예요 씁쓸하네요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자 내일 드라마 하셔야 되니까 공공주 기철이 어우 진국이 죽는다 준아 개인컷은 없었네 아 진짜요? 뭐야 개인컷 없던거야? 진짜 없었어요? 뭐야 생일파티를 위한 감사감사